좋은 아침입니다.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?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려보는 공간,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는 공간, 지금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. 아침 글로 하루를 시작하고, 말씀 필사로 하루를 끝낼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을 베란다 창가에 만들고, 거칠고 건조한 환경에도 승승장구하는 선인장을 올려놓았습니다. 저만의 소소한 공간을 만든 것처럼, 자신만의 사색의 공간을 만들어갈 당신을 응원합니다.